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태풍이 지나간 한반도는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25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가장 많은 태풍의 피해를 입었던 제주도는 토요일 밤부터 물결이 높아져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고요. 서해상으로는 비가 내리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은 당분간 너울파도로 높은 물결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주말은 태풍이 지나갔다고 해도 전국에 비가 내리고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물대정보입니다. 일요일은 음력 7월 16일로 대조기가 시작되는데요. 점점 조차는 커지고 물살의 세기는 강해지겠습니다. 이어서 고조정보입니다. 서해안, 평택은 04시 47분 863cm, 남해안, 부산은 20시 45분 130cm의 고조를 보입니다. 특히 남해안, 마산과 제주 성산포는 고조정보 주의 단계에 드는데요. 해당 시간에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구시 기준 파고와 수온 정보입니다. 물결은 서해상이 최고 1m, 남해 먼바다가 1.5m, 동해상이 1.8m까지 일겠는데요. 그중 제주가 2.3m까지 일면서 가장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온은 작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이어서 조류정보입니다. 무의도는 19시 50분경 1.3노트의 세기로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지수입니다. 대산항은 가까운 바다는 안정적인데요. 외해로 갈수록 해상상태가 좋지 않아 경계를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도번호 3484인 군산항 부근의 해도가 개정되어 간행되었습니다. 입주랑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지수입니다.